1.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제가 어릴 적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집집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네 집 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가정들의 공통점은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그 친구 아버지들은 미국으로 밀양하여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한 번 떠나면 몇 년을 사셨고요 심지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고 옷과 학용품도 남달랐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아버지들은 편지를 자주 보내셨는데요 그곳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철절히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치고 이 땅을 떠날 것을 예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도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주와 그리소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이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너희로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낱낱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5절이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요 모르면 물으면 되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면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하나씩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태도인 거죠 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닙니다 만약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할 뿐 아니라 반드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심하게 되지요 신의 산에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개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랐고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은 두려움으로 발전했고요 그들은 자기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는 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확신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못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잘못된 확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이해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아가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게 하고 없어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아가게 하고 없어서